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기아의 울류 카렌스 차량이고요 1.7 VGT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기본적으로 2015년식 9만 5천 키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차량 외관 상태가 어떤지 먼저 한번 보실게요 1.8 VGT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이 차량 기본적으로 다크 블루 차량입니다 청색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 자세하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쭉 내려오게 되시면 아주 약간의 먼지가 살짝 쌓였긴 하지만 이 차량 스크래치, 흠집, 돌방 같은 찍힘 자국 하나도 없고 진짜 완전 신차 같은 매끈한 라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쪽 그릴부터 범퍼 라인 보시면은 범퍼 역시 본네트와 마찬가지로 찍힌 자국 없이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아쉽게도 번호판, 번호판은 지금 약간 찍혀 있어요 그래서 번호판만 약간의 흠집이 있다, 손상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이어서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전반적으로 스크래치 없고 흠집 없고 깨진 데 없고 하지만 여기 위쪽에 지금씩 약간의 백화현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부분은 구매하시기 전에 복원을 한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하단부 안개등 보시면은 안개등 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위에 헤드라이트와 다르게 양호한 컨디션에 안개등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운전석, 헤드부터 시작해서 라인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 도어나 이쪽에는 문콕이 없는데 여기 앞쪽 헤더 이쪽에 약간 찍힌 흔적이 보이는데 영상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먼지 제거하고 보면은 이쪽에 약간 찍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앞쪽 휠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휠 전반적으로 깔끔한 그런 모습이지만 이쪽 사이드 쪽에 미세한 잠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휠인치는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뒤쪽 휠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역시나 전륜구동 차량답게 앞에가 조금 더 마모가 더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컨디션 굉장히 좋고 뒤쪽 휠 앞에 하는 상반대에 굉장히 스크래치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사이드 쪽에도 스크래치 하나도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간 카니발의 축소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용끼리 타시기도 좋고 아니면 차박 캠핑 같은 거 다니실 때 그냥 소소하게 다니시기 딱 좋은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역시나 굉장히 넉넉한 트렁크 공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열어보시면 이렇게 삼각대가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 열어보시면 타이어 키트라든지 기본적인 공구들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역시나 폴딩이 가능한 차량 6대4 폴딩이 가능한 차량이고 짐 수납이나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차박 같은 거 하실 때 시트는 폴딩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내려와서 이쪽 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후방 감지 센서 역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뒤쪽 테일램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테일램프는 헤드라이트와 헤드램프와 굉장히 상반되게 백화현상이나 깨짐, 스크래치조차 보여지지 않는 양호한 컨디션의 테일램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쭉 따라와서 보게 되시면은 역시 조수석 쪽에도 문콕은 없어요 스크래치도 눈에 이렇게 잘 보여지지 않고 문콕도 없는데 아쉽게도 이 차량 뒤쪽 헤드 쪽에 약간 찍힘이 있다는 거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2열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열 공간 시트적인 부분 보게 되시면은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시트 울거나 찢어짐 전혀 없고 바닥의 매트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깔려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지금 앞에 시트가 좀 뒤를 당겨놨어요 일부러 어느 정도까지 되냐 한번 보기 위해서 뒤쪽으로 좀 당겨놨고 이렇게 딱 붙어있는 상태인데 앞에 공간은 굉장히 넓고 이렇게 뒤로 시트를 많이 조금 포지션을 이동을 해도 뒤에 타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컵홀더와 아주 조그마한 테이블이 하나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쪽은 시트 이제 운전자분이 편하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맞춰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시트를 앞으로 좀 포지션을 이동을 했을 때는 뒤에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와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버가 씻어져 있는 상태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동 굉장히 잘 걸리고 있고요 LPG와 상반되게 가스 주입이 안 돼도 되기 때문에 바로 즉각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 계기판 보게 되시면은 95,434km 95,000km 운행을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전반적으로 사용감 없는 굉장히 말끔한 스티어링 휠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핸들 오른쪽 보게 되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스티어링 휠 모드, 스포츠 노말 뭐 이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사용자 설정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핸들 좌측을 보게 되시면은 볼륨 조절 버튼과 모드, 뮤트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핸드 프리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쪽 왼편 보게 되시면은 핸들 열선 그리고 TCS 오프 기능, 에코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앞쪽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투 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룸미러는 아쉽게도 일반 룸미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앞쪽 대시보드 한번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대시보드 커버를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씌워놨고 그리고 앞에 대시보드 길이가 굉장히 길다는 점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이셔 쪽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반 카메라도 자 이렇게 후반 카메라도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내비게이션, 목적지, 경로, 메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과 그리고 미디어, DMV, 라디오 등등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를 한번 설정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차량, 라디오도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쪽 보게 되시면은 이제 프로터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공조 시스템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풍량 조절이 가능하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풍량, 바람 나오는 위치를 설정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에어컨 일단 작동시켜 놓고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시면은 이쪽에 시거잭과 USB 단자 포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만 통풍 시트가 이렇게 3단으로 들어가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핸드사이드 브레이크고요 굉장히 빡빡하게 잘 작동을 하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고 컵홀더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굉장히 깊은 사이즈의 센터 콘솔 박스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 지금 잠시 틀어놨는데 시원한 바람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차량 내부 전반적인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차량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계시고요 엔진 소리 굉장히 양호한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진동도 없고 엔진 소음도 이 정도면은 디젤 엔진치고는 조용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엔진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엔진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세누유조차도 없는 차량이라서 네 나중에 이제 가져가셔서 크게 정비하실 때가 없다는 점 영상 보시면서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 이제 내려서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와 오늘 같이 기아의 울류 카렌스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카렌스 같은 경우에는 디젤과 LPG 차량이 나오는데 뭐 상황에 맞게 원하시는 차량 골라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자세한 스펙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자막으로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 혹은 다른 차량 구매 또는 판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희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